오늘 성취될 말씀은 10편입니다. 10편 127편 1, 2절 말씀입니다. 10편 127편 1절과 2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세우심입니다. 두 달을 남겨놓은 2021년도의 오메가 막바지입니다. 이른비와 늦은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지나간 열 달의 시간보다 남은 두 달의 시간의 열매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데요. 맞아요. 시작은 반이에요. 그렇지만 마지막은 전부입니다. 12월은 너무 우리가 분주하고 늦고 언제나 우리가 미리 미리 또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먼저 잡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번 주 말씀이 우리 또 갈라디아서 5장에 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우리가 예수 그리스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이미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우리는 아버지 집 이미 천국을 유옵으로 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로께서 영원한 기업 물을 자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친족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이미 다 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수동태예요. 성령의 우리 사람으로 이래로 우리 이래성이거든요. 단회로 끝나요. 그렇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매일입니다. 매일.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강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보혜사 성령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우리를 또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감으로 역사하지 않고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잡을 때 그리스도로 역사하거든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우리를 너무 부욕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습관은 철셔츠라 하잖아요. 정말 마음은 있는데 우리는 언제나 결정적인 순간에 원점으로 돌아가거든요. 이것이 성령의 강력한 은혜 속에 우리가 또 이 아홉 가지 열매를 맺어 서모나 교회에 너는 부여한 자라 사대교회를 향해서 그러죠. 너는 실상은 죽은 자라 우리가 2021년도에 코로나 열매를 맺으면 안 돼요. 내가 백신을 맞았다? 백신의 열매가 아닌 우리가 또 헌당의 열매 그리고 올해 안에 또 우리가 영혼구원의 열매 성교의 문은 막혔지만 구속사의 방향 속에 성교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세우심 이 여호와의 세우심은 십자가의 보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세요. 언제나 이미 원제는 끝났고 우리가 자범죄 중에 제일 큰 자범죄가 뭐냐 말씀을 놓치고 기도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죠. 언제나 우리가 말씀 속에 말씀을 들어야 성령의 소욕을 쫓을 수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육신의 소욕 청구서만 내놓은 거죠. 땅의 것을 향해서 그런데 말씀이 있게 되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뭔지 문제는요 해결하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우리한테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 속에 나를 건축하시고 나를 세우시는 그런 응답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물을 때 우리는 성령의 소욕 속으로 들어가고 육신의 소욕은 점점 멀어지죠. 솔트 라인 법칙에 의해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도를 넣는 거죠.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 여호와의 세우심 속에 나의 인생의 절대 가치가 어디 있을까 나는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까 아니면 나는 땅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소대지 이름은 뭐냐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이에요.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 우리는 언제나 신본주의를 말해요. 그렇지만 현장에만 가면 우리는 나중심 인본주의로요. 자동모드예요. 자동 기도와 말씀은 수동모드인데 왜 세상으로 가면 자동모드일까요. 왜냐 재와 사망의 법이 세상에는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차고 나가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습관대로 우리는 결정을 하게 되죠.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 오늘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대도다. 집과 성 성은 외부의 침입이 있으니까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보이지 않는 적 사단 보이는 또 우리 세상의 적 그 안에 집 이 집은 우리가 말하는 하우스 그 하우스를 다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요 원약 성령의 소욕을 쫓지 않으면 우리는 땅의 것을 향해서 가는데 여기에 가정과 예배와 가정은 집을 세우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우리가 이 세울 때 이 세우다. 아까 십자가 앞에서 나를 먼저 세우세요. 원제 속에 끝나고 재와 사망의 법에서 끝내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져서 하나님 자녀로 세우는 것 이것이요 제일 첫 번째 나를 세우심이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 세우는 걸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나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자녀이고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 하냐 너는 성전이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줄 깨달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돼요.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제일 먼저 우리는 눈이 불을 켜고 있어요. 하우스 집을 사려고 그래서요 온 부부가 애는 누가에게 맡기고 하우스를 사려고 홈은 없어지고 집은 샀는데 하우스 하우스는 있는데 홈이 없는 거죠. 언약으로 먼저 세우고 자녀를 먼저 세우고 우리가요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가 먼저 세우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 앞에 세우는 것이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입니다. 우리를요 우리는 어떤 학벌 우리는 좋은 직장으로 세울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요 십자가의 보혈에서는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고 부활의 능력에서는 사단과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세상과 이길 수 있는 보좌의 배경 그리고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을 차고 나갈 수 있는 말씀의 힘 그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또 힘을 얻는 이 기도의 힘 이것이요 집을 세우는 거예요 하우스를 사가지고 우리가요 돈을 얼마 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요 건축의 집을 세워야 돼요 예용교의 건축 내 인생의 건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교의 건축 우리가요 내 또 내게 주신 직분의 건축 우리는 전문성의 건축 어 세계보구마에 넵런트를 빙자한 내 새끼 잘 키우는 거 그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잘 키워서 하나님께 내놓을 것 같아요 세상에 내놓잖아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 내가 말씀의 집 기도의 집 오늘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집에 왔사오니 정말 기도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기준은 땅의 것을 세우기 원하잖아요 열심히 공부시켜서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은 몰라도 영어 학원에 가가지고 노 하는 거 배웠다고 엄청만 기뻐하고 예스 하는 거 배웠다고 그거 안 배워도 다 해요 영어 학원에 백만 원짜리 보내가지고요 예스 노 하고 한다고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암성시키고 이것이요 우리가요 제일 된 것이에요 그것이 집을 세우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인생이 가장 어려운 걸 만났을 때 영어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아버지 집으로 오고 아버지 집으로 오고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인생의 집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오늘 성령의 사람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돼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고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우리는 인생의 해답을 우리는 얻었잖아요 그리고 인생의 결론도 내었어요 우리는 전도와 성교다 영혼구원이다 근데 이제 현실로 가면 많은 어려움과 힘든 부분에 우리가 봉착하게 됩니다 질병에 어려움이 오게 되고요 사업에 실패가 오게 되고 어느 날 또 자녀의 문제가 오게 되고 알 수 없는 인생의 돌발 사고가 우리 인생에 수없이 오게 됩니다 그럴 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에 하나님 울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는 내 집을 세우는 문제이니까 아버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을요 매주 합니다 매주 그게 뭐냐 생명관계에요 생명관계 나와 하나님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관계에요 우리는 그 생명관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상속자의 축복을 누리는데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자녀를 넘어서 그건 자녀의 응답이잖아요 언약관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오늘은 언약관계 속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한달란트를 제일 싫어한다잖아요 우리는 한달란트에 구어놓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린 이번 올해 우리 첫 주 주일 말씀이 백배의 열매입니다 백배라는 것은 환산할 수 없다는 뜻이죠 금요일 지난 금요일 말씀이 절대 제자에요 절대 제자 사도행진 18장의 말씀이었습니다 1절에서 우리가 4절인데 5절까지 들어가야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밝히 증언한 그 말씀의 부분인데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 속에 인생의 결론도 내리고 하나님의 방향 교회의 방향 내 인생의 방향이 항상 우리가 함께 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상에 우리 또 집을 세우는 부분에 우리는 그 고백 위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서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대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무너지지 않는 터 위에 우리 집을 세우겠노라고 언약하셨어요 그 사도행진 16장 16절의 말씀을 고백으로 끝나지 마시고 나의 언약으로 가져오셔서 베드로래요 요한의 아들 시몬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고백에 대한 부분은요 그 아버지의 아들로 칭찬해 주셨어요 고백 이후의 응답은 베드로래요 우리가 고백 이후의 응답의 색깔이 다릅니다 가문의 터가 아닙니다 그리스의 터 그 위에 우리가요 새롭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으로 끝나지 마시고 나의 언약관계로 들어가셔서 우리가 나 홀로 우리가 결혼하지 않고 나 홀로 가정이 있고요 결혼한 가정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홀로의 가정도 세워야 되고 결혼의 가정도 세워야 되는데 우리는 전도와 성교 속에 우리 집을 세워가야 우리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대요 자식에게 재산 남겨주고 좋은 직장 해주고 이거는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돈은 많이 벌고 좀 인정받고 살아가는 동안 어렵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습니다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이 땅에 좀 어렵게 살지 않는 것 뿐이죠 우리는 뭐냐 나와 하나님 관계가 어떠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요 기념비만 남겨주면 안 됩니다 내 부모로부터 받은 기념비만 남겨주면 안 되고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아버지 집을 짓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려 했는데 다윗이 시에게 하나님이 설계대도 주고요 다윗이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솔로몬이 그 집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 낙성식을 할 때는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한 거 이루시고 마지막에는 건물을 지은 그 건물을 가지고요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내가 근원적인 응답의 부분 내가 받았는데 자녀에게는 기념비거든요 그래서 자녀도 근원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자녀 이름으로도 건축원금을 해야 됩니다 그 아이의 믿음으로 네가 10만을 하든 100만을 하든 너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요 정말 근원적인 축복의 부분에서 내 기념비가 들어가야지 부모의 덕으로 살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정말 암흑의 인생이 돼요 암흑의 인생 기업 물을 자의 축복을 그냥 손해본다고 놓치잖아요 교회 안에 축복을 노리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는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여기에 바수꾼이 깨어있는 것이 헛돼도 돼요 우리가 얼마나 지켜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이 수고 전도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1장 8절에 보니까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달아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우리 인간은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영원한 것으로 우리가 만족함을 얻잖아요 우리가 뭘 세우냐는 거예요 땅의 것을 세우게 된 것 어떤 것도 만족함이 없고 그것 또한 바벨탑의 인생이래요 헛된 인생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전도서가 있잖아요 전도서 이 전도서는요 솔로몬이 썼어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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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헛돼도가 쫙 깔려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헛돼도라도 우리가 그거 갖고 싶다 우리는 또 그래요 아무리 반면 교사를 줘도 우리는 일단 해보고 망하고 싶다 이게 우리 악질이에요 왜냐 재와 사망의 법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얻고 있는 부분을 선택하고 싶어요 그거 안 하고 하나님께 영원한 걸 잡으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서 내 집을 세우시는 거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기도로 세워주시고 전도와 성교 속에 나의 집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인생의 수고예요 인생의 수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대요 구절에 보니까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이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우리가 어떤 거라도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새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깨달아야 희락의 기쁨, 하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 돈도 아닌데 나에게 비싼 옷도 아닌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요 원래 것을 우리가 가져야 행복합니다 행복 10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0절에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리야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우리가요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유네래 유네 돌고 도는 거죠 우리는 직선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라 하나님이 절대주권 속에 말씀이 있어야 시작이 있고요 과정이 있고 마무리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가문의 대물림 속에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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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세대 속에 돌고 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인생의 수고가 아닌 참된 수고가 있어야죠 우리는 수고예요 참된 수고가 뭐냐 성교 인생 우리가요 생존형 인생이 아니라 참된 수고와 헛된 수고가 있는데 우리가요 올해 이 코로나가 이게 2년 차잖아요 이 2년 차에 1년에 지금 10개월이 갔는데 남는 건요 백신 밖에 없어요 아이고 참나 백신 밖에 없어요 사이드 부작용도 많은데 이 바이러스 하나로 있잖아요 의료체계가 다 망가졌어요 의료체계가 다 깨졌어요 그리고요 우리 아이들 교육체계 앞으로 10년 후에는 정말 우리가 기계에게 먹힙니다 지금요 초등학교 1학년 작년에 들어간 아이들 그냥 돌아다닌데 애들이요 학교에 선생님하고 눈을 못 마친데요 모든 경제의 운영체계가 다 망가졌어요 바이러스 하나에 우리는요 평생 말씀을 잡고도 이 기도체계가 안 되는데 바이러스 하나에 세상의 모든 게 다 바꿔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직 내가 말씀의 기둥을 서야 우리가요 기도 속에 차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참된 수고가 우리 장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겠대요 경작은요 창조거든요 창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창조의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이요 창조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수돕이에요 복음을 위한 수고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위한 수고와 전도와 성교를 위한 수고 특히 우리는 헌당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헌당을 위한 수고 그리고 우리는요 끊임없이 후대를 위하여 제자의 양육을 해야 됩니다 제자의 양육 개모임 말고요 제자의 양육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를 양육하고요 직분을 향한 수고함이 우리가요 참된 수고입니다 그래서 빌리포스 2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요 자랑할 것이 있대요 우리가요 말씀의 빛이 밝혀져서 그리스도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참을 주신다 하잖아요 그것만 기도하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이 하늘에 꼭 같이 있는 것을 기준을 주었을 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희락 하나님의 기쁨 속에 우리에게요 이 밤의 활력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참된 수면이 회복되는 거예요 참을 왜 못 자냐 생각이 많은 거예요 집을요 열차를 지어요 헛된 수고 생존형의 인생이죠 노력의 법칙 애국의 법칙이 뭐냐 씨를 뿌려놓고 물을 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가난한 땅은 촉촉한 이른비가 내리고 나서 씨를 심는 거예요 늦은 비가 내리고 나서 열매를 걷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내 인생을 시작하고 내 인생을 마무리하는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의 10편 18편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로다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래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이 이 다윗의 시거든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이 승리의 시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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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